여성 아티스트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. 특히 그룹에서 솔로로 거듭난 아티스트들이 많았는데요. 네 맞습니다. 팀의 색깔과는 또 다른 개성과 매력으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.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어떤 분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.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아이유 미영 나영 슬기 태영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네 이렇게 매력적인 후보들이라니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한 명을 정할 수 있죠. 모두가 1등 아닌가요? 네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요. 과연 누가 이상의 주인공이 될지 빨리 한번 알아볼까요? 네. 2022 마마 아워즈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수상자는 나영님 축하드립니다.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그 부분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네 올해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는데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트와이스 나영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원인 어밀리언 트와이스 나영이었습니다. 원수 고마워요. 뮤직 메이크 스왑. 예예예예. 감사합니다.